강사는 강창무 교수님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 학회를 대표하는 나이스 가이다.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한 적도 있고 또 매년 주 논문을 10편, 15편 이상 내는 엄청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미니멀 임비에시브 서저리에 대가하고 또 우리 한국간담제외과학회 산하에 있는 최소침습 최장외과 연구의 현 회장이기도 합니다. 한국간담제외과학회 학술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국민이 가장 친숙한 간담제외과 의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석의 모프로에 나와서 국민들의 신검을 울리고 또 현재 최장암 관련한 유튜브 조회수 500만 이상을 자랑하는 유일한 간담제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너무 뺏으면 안 되니까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을 제가 사야 될 것 같으나 너무 과분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아까 화장실 잠깐 갔다 오다 보니까 이미 막 상이 차려져 있어서 저도 배가 고파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제 끝나고 빨리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면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회사에 지금 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강연은 다음과 같은 좀 이해관계가 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2년 전이죠. 그때 대한 2차 병원 복관경외과학회 전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회원이 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게 간담처외과를 하고 계시는 같은 동력 같은 이제 그룹의 이런 2차 병원에서 봉사하시고 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시는 선생님들의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디시전 메이킹의 좀 프로세싱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더 그거보다는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유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뭐 대학 교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키는 교육자 입장으로 어디에 좀 포커싱을 두어야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간담처외과 의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회원을 가입하면서 많은 인포메이션 듣고 저도 실제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2차 병원 복관경외과학회에서 허니아에 대해서 From A to Z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 있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 전공의들한테 알려드리고 전공의들이 시간 될 때마다 가서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런 전공의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간담처외과학회 담체부의 학술위원장이고 또 이제 2차 병원 복관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서 또 이제 1차 1회죠. 1회 저희 학회와 복관경외과학회가 이제 하모니를 이루면서 지금 시작하는 이 심포지움에 이렇게 연자로 불려와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저는 마음의 마음 설레고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담낭절제술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990년도에 초반에 이제 이 담낭절제술로 복관경이 이제 익스펜션이 됐을 텐데 그 이후로 별로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오히려 어드밴스드 수술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담낭절제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이 수술을 받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우리 2차 병원 선생님들과 대학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수술을 또 개발하고 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수술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불필요한 의료비가 상승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합병을 줄이는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도 우리 이렇게 토픽에서 나왔지만 뭐 PT, GBD, 그 다음에 어큐 상황에서 그 다음에 환자 상태가 되게 안 좋은 환자 상태에서의 담낭절제술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고령사회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나중에 컨센스를 아마 이루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전공의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헌신을 할 텐데 이런 전공의들이 이런 중요한 수술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또 술기를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병원이든 또 대학에 있는 인원으로 교수로서도 이 담낭절제술을 대하는 좀 애티튜드는 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박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학회에서 병원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박종원 선생님께서 학회에서 저희가 국내 담낭절제술, 복강경 담낭절제술 국내 연항 3차 조사를 해서 아마 지금 결과가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로봇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빈도에 대한 문항을 보면 대부분 액티브하게 하시는 예를 들어서 80% 이상 하시는 액티브한 설문 결과는 5% 채 안 되고요 대부분은 컨벤셔널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로봇은 우리가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게 나오긴 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특히 싱글포트가 복강경으로 수술하기에는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몸에 좀 부담이 되는 수술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전에 아주 훌륭한 수술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그런 장기간 수술하게 되면 상당히 서전 스트레스가 많이 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적으로 로봇이 나와서 지금 회사에서 인튜티브 서지컬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2022년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많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로봇 수술 비용이 비싸고 또 병원에서 이 기구를 시스템을 인스톨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하일리 셀렉션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과가 또 같은 로봇 수술 기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 컴피티션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봇으로 계속 수술하기에는 좀 여건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보면 그렇다면 단일공 담당 절제술에 대한 빈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보면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일공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50% 이상 한 85% 정도가 컨벤셔널 라프라스코 콜라 섹터미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선생님들이 아까 보셨던 싱글 포트를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 외에는 아마 리듀스트 포트를 해서 3포트 이 정도로 아마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이런 아티센셜을 이용해서 1 플러스 1 라프라스코 콜라 섹터미죠. 4포트에서 싱글 포트 하기에는 제가 테크닉도 안 되고 되게 힘들어서 어그노믹하면서도 좀 편한 수술을 또 환자한테도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티센셜을 이용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술 방법을 제시했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싱글 포트 시스템에 그때는 8mm 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8mm 기반의 아티센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컨피규레이션으로 수술하게 되면 보통 4포트나 3포트로 하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1 플러스 1이 되면서 싱글 포트 비슷한 코스메틱 효과도 있으면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자유롭고 되게 좀 어그노믹하게 부담없이 수술하게 되면서 이펙티브하고 안전한 담낭 절제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창무 교수 따라 복관경 담낭 절제술 시행하기 2편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어려운 담낭 절제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그냥 시간이 좀 시간을 내서 제가 썼었고요. 거기에 스페셜 챕터로 제가 국산 다자유도 다관절 수술기구 아티센셜을 이용한 복관경 담낭 절제술을 어떻게 이게 이제 도입이 되고 어떻게 고민이 돼서 만들어졌는지를 기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논문을 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리뷰를 하고 있는데 후향적 연구이긴 하지만 저희가 로봇 싱글 포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로봇 싱글 포트 콜레섹톰인 sp 콜레섹톰이죠. 아주 그냥 제한적으로 마른 여자분 증상이 없고 이런 셀렉션에서 저희가 수술을 했다면 아티센셜을 통해서 1 플러스 1 수술을 하면서 증상도 있으면서 어떤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리뷰 스포트 콜레섹톰의 어떤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익스펜션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술 시간도 약간 이건 좀 약간 바이오스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로봇 수술할 때는 제가 좀 준비하고 좀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트레이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길었긴 했는데 아티센셜을 보면 1시간 이내로 다 수술이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 이제 우리 발표하셨던 교수님 데이터도 보면 sp가 약간 포스트옵 페인이 5에서 4점 정도 됐는데 아티센셜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2.7 상당히 스무드하게 포스트옵 리커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로봇 수술하고 환자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잘 안 들었는데 아티센셜하고 요즘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절감되면서 또 생각지도 않게 포트의 숫자도 적으니까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메릿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아티센셜은 8mm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5mm 아니면 3mm의 포트나 인스트루먼트에 익숙해져 있는 미니멀 인베이스 서전들이기 때문에 8mm를 하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장면이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또 그립 같은 것도 상당히 크고 해서 손이 작은 외과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 저희 동료 교수들도 보면 손이 작은 분들은 쓰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었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어그노미한 로봇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복강경 수술 기구의 기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에 활용을 잘하기에는 되게 런닝 커브를 많이 좀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보험 조건이 이제 에너지 기구 하나 비에너지 기구 두 개로 이제 까지만 보험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이폴라가 이제 에너지로 구분이 되고 모노폴라는 이상하게 에너지로 구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폴라를 왼쪽 손으로 두면서 이제 그레스퍼 하면서 바이폴라를 쓰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모노폴라 클립 이렇게 쓰게 되면 에너지 디바이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 모노폴라도 에너지고 이제 바이폴라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이 전선 라인이 이게 두 개가 되면서 발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가끔가다가 헷갈려요. 모노폴라 밟아야 되는데 제가 바이폴라 밟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액티비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되게 던저러스한 게 뭐냐면 저는 바이폴라를 밟아서 밟고 리모배드를 지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 모노폴라를 밟고 있으면서 딴 데 막 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좀 이 테크닉의 제한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차에 아마 립스매드에서 아티센셜5 그러니까 5mm 기반의 첫 번째 라인업 새로운 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mm 기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5mm로 바뀌게 1 플러스 1에서 8mm 기구를 5mm로 바꾸게 되고 대신에 이제 8mm 아티센셜 클립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5mm 클립을 사용하게 되고 이쪽 이제 왼손에는 일반적인 그 아티센셜 이빨이 달려있는 5mm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확실히 기구가 얄쌍해지고 상당히 좀 더 세련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메시스도 올라가고 아마 기존에 8mm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선생님들도 좀 서전들의 어떤 컴플라이언스도 좀 높아지면서 진입 장병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 두 개 쓰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5mm 왼손으로 제가 쓰고 있는 이 싱글 포털에 넣는 5mm 기구이고요. 훅은 보면 이게 훅인데 이 손에 에너지 버튼이 달려있어서 되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5mm 기구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에서 움직임만 살짝 보여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mm 왼손에 5mm 넣고 이제 꺼지 같은 거는 미리 넣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훅이 이제 이제 그저 페달을 안 밟고 손으로 이제 코아귤레션이라든지 커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불필요한 뻔인저리를 안 내기 위해서 이제 걸 브래드 뒤쪽을 다이석션 할 때도 앵귤레션을 이용하면 불필요하게 이제 담도 시스템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열 전달을 줄이면서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거여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크리티컬 뷰 오브 세이프티 확인하려고 제가 앞뒤로 이제 다이석션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책에서 썼던 내용은 여기 시스텍트하고 CBD가 만나는 이 부분을 A를 하고 리버에 이제 우리가 붙어있는 GB의 부분을 이렇게 A, B, C라고 하면 이 리버 배드에 붙어있는 GB의 두 점이 밑변을 하고 앞쪽으로 이제 시스텍트하고 CBD가 만나는 이 부분 A라는 꼭지점에 만나는 이 삼각형 위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좀 수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때 그 책에서 제가 했었고 여기 보면 크리티컬 뷰 오브 세이프티 만들고 뭐 그전에는 이제 8mm 클립을 이용해서 해서 훨씬 더 어그노믹하게 편하게 했지만 지금 여기는 5mm이기 때문에 8mm 아티센셜 클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5mm 클립을 쓰고 그 각도는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면서 하게 되면 안전하게 탄젠셜하게 이렇게 클립을 물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이렇게 위에서 어시서, 서전의 그라스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수술하기 끝까지 칼롯을 이렇게 리버베드를 두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민석기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본인은 아티센셜 이용해서 싱글 포트 퓨어 싱글 포트를 하고 계시다고 5mm 이렇게 집어넣고 기존의 훅을 넣어서 이런 다이섹터를 넣어서 싱글 포트 아티센셜 어시스티드 싱글 포트 콜레섹토미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똑같을 것 같고 나중에 운두가 아주 저도 깜짝 놀랐고 아마 이런 수술도 저도 좀 배워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더 기특한 거는 저희 이제 펠로우였었는데 지금 카돌릭대학 인천 성모병원에 있는 김지수 선생님은 이우정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그 스코프 홀더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두 개의 아티센셜을 이용해서 이게 8mm죠 8mm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파이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지금 뭐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칼로 트라이앵글을 다이섹션하고 효과적인 움직임으로 지금 싱글 포트 아티센셜 콜레섹토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수술도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서 계속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좀 비디오를 달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드 서저리에 이제 좀 5mm 인스트루먼트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한 거의 600개 넘는 케이스에 미니멀 엔비스 윗불 서저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딱 이제 정착이 돼서요 지금 월화는 월요일 화일은 다빈치를 쓰는 이제 로봇방이 허용되기 때문에 다빈치를 활용한 미니멀 엔비스 윗불 서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저희가 라파라스콕 방이 있어서 제가 라파라스콕 이때 이제 아티센셜을 통해서 이제 PJ 콜레섹토미를 하고 금요일에는 한국 로봇이 있죠 우리 병원에 그래서 한국 로봇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지금 미니멀 엔비스 서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mm 기반의 수술이 인스트루먼트 사용이 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실이 여기 이 인스트루먼트의 어떤 특징 여기 모양 때문에 자꾸 이게 잼이 걸려서 수술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8mm다 보니까 덕터팀 뷰코사 할 때 이 한 끗 차이거든요 8mm하고 5mm하고 한 끗 차이에서 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좀 되게 불편해 했는데 또 이제 이게 8mm는 니들 홀더를 잡았으면 라챗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제 잡으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피로도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5mm 기반의 아티스텐션 니들 홀더는 라챗 기능이 생겨서 훨씬 더 피로도를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산 회사의 장점인데 액션 액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쓰는 메릴랜드 타입의 바이폴라 포셉 쪽에 제가 이걸로 이제 로봇으로 할 때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커버를 씌워 가지고 이런 기구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요즘에 이걸 이용해서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덕터팀 뷰코자 판켓도 제전 스톰에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데 이건 HG 할 때 쓰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라챗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니들 홀더를 쓸 때 이걸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모션의 어떤 레인지 오브 모션하고 라챗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끗 차이의 테크놀로지로 훨씬 더 편하게 수술을 지금 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 보면 잼이 안 걸리죠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여기 아직도 틈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더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핏 보면 이제 이게 로봇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로봇이 아니고 5mm 아티센셜 5 리드롤드하고 8mm 기반의 아티센셜 기구를 이용해서 모디피케이션 된 타입이죠 아티센셜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미니메인 베이스 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 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논문에 냈고요 결국은 절로는 로봇이나 아티센셜 기반으로 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프리리미널이고 데이터가 좀 많았지만 한 30개 넘게 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약간 컴플리케이션 생기긴 하지만 뭐 큰 차이 뭐 로봇에서 보는 그냥 일반적인 컴플리케이션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빨리 시작을 했는데 아티센셜은 보면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이라고 이제 그런 인증을 우리나라에서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구가 얘기하는 혁신형 의료기기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K컬처, K드라마, K방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K랩이라고 하는데 한국형 수동 로봇이죠 그래서 복강경 수술기구의 로봇 기구의 움직임이 탑재된 특수한 수술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다양한 외과 용역에서 흉부외과부터 생각해서 뭐 콜로렉탈 서저리, 어포지아 서저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적응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티센셜 5, 5mm 기반의 수술기구의 도입으로 아마 그 적용 범위는 훨씬 더 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학습 곡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과의사의 지혜와 잠재력, 끈기와 야성으로 저는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로봇이 우리를 좀 약간 스포일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는 로봇의 얼터나티브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적시적서에 복강경으로도 로봇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